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서게 된 게 참 굉장히 느낌습니다. 방금 노래 참 잘했던 창조군도 굉장히 어렸을 때 제가 봤어요. 그때도 이미 음악적인 소양이 할아버지의 아주 우수한 DNA를 한 몸으로 다 받았더라고요. 참 부러운 친구인데 압기도 웬만한 압기는 다 혼자 다 하고 작곡, 평곡, 실력 어린 나이에도 벌써 대단한데 앞으로 이름만큼 신화를 창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박시준 선생님 따님이신 박미연 씨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친분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한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뭐 좀 열심히 활동하면 나중에 제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워낙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한 곡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좀 따라 부르실 수도 있으려고 생각하는데요. 도구싶다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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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기다려도 난 뭔가 바보죠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널 내가 비워질 만큼 눈을 보이신다 내게 푸른 푸른 콩 어두워던 일이 될 수 있다 빛이 있는 삶을 남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 마라 더 이상 사랑이 나 영원히 너를 가질 수 없어 이뤄야 안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해서 하나씩 들어보십시오 사랑받은 여러분, 사랑받은 여러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너를 위해 떠나야만 사랑받은 여러분, 사랑받은 여러분, 사랑받은 여러분, 사랑 méì 인생의 세상에 나 영원히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 마라 이상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너를 가라 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쉽다 출발을 지고 쉽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